중앙권의 특별한 인기 비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한국에서 좋은 작품에 출연을 하고 좋은 작품 그리고 잘 대항, 중앙권에서 인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제 스스로 제가 잘 해낼 수 있는 역할, 해낼 수 있는 캐릭터를 항상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. 그동안 한중관계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지는 못했었는데 지금도 밀려있는 숙제들 한국에서 해야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 바로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지금 찍어야 할 사자, 그리고 다음 작품까지 마무리하고 난 다음 그 부분을 좀 빚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도 꾸준히 지금까지도 제가 찾아뵙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사자라는 좋은 작품으로 꼭 동시방향 목표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또 다른 네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